안녕하세요. 밥먹는남자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고로케 9종류, 그리고 핫도그랑 꽈배기 2개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두에 매우 고소한 같이 먹으면 얘가 매우 잘 어울려요. 설탕은 딱 좋았어요. 숙성과 persist Kentkiss이 너무 좋은데 쫄깃하고 맛있어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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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젤리 샵 뜨cis 이 새港에 억지 않아요 오징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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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2개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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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바삭 우유가 참기름하고 맛있음 바삭한 맛도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아삭아삭한 것 같아요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춧가루 쫄깃쫄깃 뱅뱅뱅 너무 맛있다. 잘 먹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